신천지의 경각심 그러나 초반 신천지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각심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천지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신천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의 다양한 포서법을 안다고 해서 신천지를 아는 것도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게 여기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천지 혹은 그의 준하는 단체들의 왜 사람이 미혹되어 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회로 국한시켜 생각해 보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의 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낳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좀 돌아보고 연구할 부분은 연구해서 나름의 답을 찾아가야 하죠 우리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자 신천지는 자신들의 말씀이 진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도들을 규합하고 단속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고 신천지 관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천지에 갔을까요? 우리의 대답 안에는 교회가 아프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직면해야 신천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신천지를 안다라고 말하려면 신천지 구성원들을 알아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때 신천지라는 단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예방과 대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미혹하는 2단도 살피지만 2단에 미혹되는 사람을 살피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아웃을 그렇게 외치면서 신천지의 무법하고 불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리 비판도 중요하고 포서법을 알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참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늘 이야기해왔던 학원법 문제, 건축법 문제 등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하거든요 법과 원칙이 적용되면 신천지는 존립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위법하고 불법한 사항이 많은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특정 종교계만 나서는 것은 좋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접근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좋은 도구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곳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리 비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 없이 사이비 종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같은 현실 불가능하고 뜬구름 잡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대책을 방해하는 것이 현실이라서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나마 제일 집중한다는 신천지에 대한 대책이 이런 상황이니까 일명 JMS라 불리는 기독교 보금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선교협회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JMS 아직도 있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청소년, 청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이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단에 접근하는 시선을 좀 넓게 가져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바른미디어는 지속해서 공신력 있는 정보, 더 나은 대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이단을 잘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